이류야 5. 사고를 끝냈습니다 뭐하냐? 변태냐? 어쩌라고 맞대야지, 병X야 으흠 아 저기 차 어 아 아 어 나 좀 도와줘 야 소고기 다 줄게 엎혀 나 XXX 너무 시켜 이거 입으로 나올 수도 있어 자 범인이 흉기를 들고 나를 공격할 때 하얏 잡았지 수사의 3가지만 뭐 그거 써볼까 살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시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 사람 크리티컬 하와입니다 빙고 오씨 배운대로 해봐 도퇴 이거 비밀번호 뭐예요? 반말로 해 XX야 이거 비밀번호 뭐야? XX야 그래 가자 모든 준비 끝났어 땅이야 경찰에 대해서 왔습니다 후바랐습니다 충성 야스야 너희 경찰 아니야 아직 학생이야 쩐다 우리 어이씨 어이씨 아이씨 아이씨 이제 우리 날씨가 안 turnt 다시 말아 우리는 우리 우리 수사가